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라이브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여유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한 10분? 이따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전에 일단은 켰어요 켤 수 있을 때 많이 켜놀라고 저 지금 제가 어디냐면 제가 지금 어디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보이십니까? 보이십니까? 지금 싸이판입니다 잠깐 일단 같이 가라는 예능을 찍으러 왔어요 여행 예능을 찍으러 왔는데요 지금 제 얼굴 많이 부었죠? 지금 눈이 제가 어제 어제 밤에 너무 배고파서 실날란을 정말 살짝 먹고 잤는데 하나 다 먹은 것도 아니고 한 세 젓갈? 먹었는데 얼굴이 부은 것 같아요 저 원래 얼굴 진짜 잘 안 붓거든요 근데 지금 얼굴이 눈이 눈이 여기가 부었어요 저는 지금 다이어트 여기와서 한 기억이 없어요 여기와서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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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하루에 15인분 정도 먹은 느낌? 아 해피 벌스데이 다이나 스탁 아 여러분 밀크 보고 싶어서 진짜 미치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그냥 집 없는 개 큰 개들이 되게 많이 지나다녀요 근데 엄청 순하고 어 되게 사람을 막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밀크랑 닮았어요 밀크가 좀 더 하얗는데 밀크랑 닮았어요 밀크랑 닮았어요 제가 참으로 로 맛있다를 알고 있어요 안내해 안내해 아 하파데이 아침인사래요 하파데이 아침인사래요 여러분 제가 그 이제 이제 곧 가야되지만 지금 아침이라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 조식 먹으러도 가는데요 제가 사이판에 대한 거를 이제 깨추고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뭘 했는지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스포가 돼버려서 꼭 본방사수를 하시면 아 그리고 내일 밤 내일까지 저녁 에 셀럽티비에 저의 영상이 올라와요 저희가 팀을 나눠서 막 찍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유 굿 굿 호주 만나서 이야기보타리를 풀었죠 같이 밥 먹고 음료 마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만나서 사이mpt 저희 다섯명이 그 용지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했는데 저희 다 감격했어요 와 이런 날이 언제 언제쯤 언제 왔냐 언제 오나 다같이 쌓이는 여러분 다시 한 번 사이판 보여드릴까요? 바다를 보여드릴게요 나가서 여기 문 여기 바다가 와 진짜 짱입니다 하나 둘 셋 이 확대되나 보이십니까 마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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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냥 일회용 마스크 그거 얇은 거 쓰지 마시고 더 이렇게 강력한 거 쓰세요 말이 원래 좀 빠른 편인데 오늘 좀 아직 잠이 덜 깨서 전경 따윈 전경 따윈 여기 사이판입니다 초 근접샷인데 이쁜 거 싫어하냐 잠싸는 등 군인인데 마음대로 못 나가요 근데 지금 이거 할 수 있어요? 충성 여기 미세먼지 많아요? 근데 너무 맑은데 하늘이 놀러 간 거 아니고 촬영하러 왔습니다 일상같이 가라는 인능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얼굴이 지금 눈이 막 이제 군대에서도 핸드폰 쓸 수 있어서 가끔 보고 있군요 지금 이제 또 더우시겠다 저는 오타로 완전 눈이 이따만큼 쌓인 곳에 있다가 한 3일 3일 후에 바로 여기로 왔어요 여기는 또 엄청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울 갔다가 여름 갔다가 이런 느낌? 정신이 없네요 지금 머리가 맹해요 눈과 머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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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제 오늘 뭐 할 거냐면 하나만 말하자면 물놀이를 할 거예요 타지 않도록 선크림으로 아주 무장을 하고 여기는 110이 있더라고요 선크림이 뿌리는 게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팽템을 아시는 분을 만났어요 저 보고 팽디씨 이랬어요 반가웠어요 최고의 치킨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봤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아 그리고 베라버니가 그 물에 빠졌을 때 이말년 선배님하고 저하고 누구 구할지 저를 선택했다고 저한테 자랑하셨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저를 당연한 거 아닌가요? 네? 와장참 당연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 봐야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도 막 인사를 해주시나요?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내려와서 이제 촬영을 또 시작할 테니 모두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화이팅 같이 화이팅 합시다 저한테 에너지 오늘 운을 주세요 아시겠죠? 그럼 가겠습니다 빠빠이 또 할 수 있을 때 할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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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